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은 조카들이랑 여기 곤충 박물관 왔어요. 안녕 해봐요, 유진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에요. 저는 착한 친구 유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곤충 박물관 와서 우리는 여기서 곤충을 구경할 건데 한번 구경할게요. 제일 무서운 게 바로 대왕벌린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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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곤충 박물관 와서 조카들이랑 다시 돌아왔는데 어때요? 즐겁게 보셨나요? 그래서 내일은 다음번에 또 어디로 갈지 영상을 어디서 올릴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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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